야 근데 이제 돈이 오르네. 결국 다 했네. 이거 뭐야? 모듈을 5개를 달라는 거야? 이거? 이게 50만원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냐? 돈이 대출, 강제 대출 받는 기능 없어요? 다른 데서 파산하고 올까? 그래 이것도 지금 조금만 지워야 될 것 같아. 달 쪽 가서 흑자 만들고 와서 지을까요? 아 여기서 개발했지. 이거 하면 마이너스 되는 게 뭐야? 아 저거네. 하나는 그냥 없애야겠다. 아니야, 놔두고? 이것도 같이 지워버리지 뭐. 아 이거는 원자재네. 나이스. 좋구요. 잠깐만 이게 지금 다 달라붙어 있나? 어. 어떡해. 돈이 계속 올라. 이씨. 돈이 올라서 고민이네. 이제는. 집 쪽 버는 게 지금. 잠깐만, 야. 지금 얘네들. 잠깐만, 그래프 봐봐. 니 새끼들 진짜 똥을. 인간적으로 진짜. 똥을 너무 쌌어, 저기서. 가만있어봐. 지금 옷이. 아 잠깐만, 이거는 좀 더. 더 지어야겠다. 어, 하나 더 지울 수 있어? 여기다 짓고. 우와. 아.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고. 전력. 됐어. 됐고.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인구수를 차라리 더 많이 늘려서. 한방에. 사사사 모두를 그냥 미친듯이 사야되나? 아, 근데 레벨업 하면은. 이게 얼마지? 50만원. 아, 레벨업 하면 돈 주잖아, 근데. 뭐야, 이거는. 안오르네? 어쩔 수 없다. 달에 한 번 가가지고.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전력 한 번 끊어.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야. 아, 아니다. 그럼 여기까지 적있네. 아, 어쩔 수 없어. 한 번 끊어. 달에 한 번 가서. 전력 한 번. 전력 버튼 없애버려. 한 번 가가지고.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정지. 됐어. 아니, 왜 돈이 왜 계속 올라? 이런, 젠장. 가만있어봐. 그러면은 아예 저기를 없애버려야겠네. 저거, 저게 뭐야. 독도를 그냥 파탄을 만들어버려야겠네. 아니, 독도가 혼자 너무 잘 살아, 지금. 아, 정지하니까 주가 올랐었어요? 그랬어요? 가만있어봐. 이거는. 뭘 없애버릴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한 번 빼. 차 빼, 차 빼. 야, 차 한 번 빼. 여기다 하면 뺍니다. 내려가라. 여보세요. 이거 빼, 이거 빼. BMW 빼고 벤즈 빼. 아니야, 뭐가 이상해. 지금. 줄지를 않아. 이거야, 니네 필요해, 필요하다고 그렇게 뗐어가지고, 내가. 해준 거 아니냐, 얘들아. 뭐지? 아, 주가는 내려가는데. 이게 해결법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경찰서 필요해? 진짜 저 돈을 모아야 되나?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달기질을 활성화하면 돈이 금방 오를 것 같다고? 아니, 절대 여러분 지금 돈이 오는 순간에서 대출이 될 수가 없지. 생각해봐. 돈이 안 되는 건 못 사고? 그쵸? 돈이 0원 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지. 계속 버니까. 마이너스 되게 못 사는 게 아예 이 게임인데? 여기서 개발 좀 해야 되나? 야,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데, 지금? 달을 어떻게 적자를 낼까? 가만있어, 이게 또 필요하고. 이게 또 필요하고. 야, 이거 뭔가, 이게 아니야. 차라리 달을 발전시켜서, 어, 저 미션은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야, 이거는. 어, 이거 발전시켜야 돼, 이거는. 이건 발전이야, 발전이 답이야, 얘들아. 이거 봐, 이거 아예 돈이 안 되잖아, 지금. 아, 맞다. 야, 맞다. 이거 내가 지금 수출할 수 있다. 생각해보니까, 얘에서 얘로 해줄걸? 안 되네? 얘가 뭐 사는 게 있었는데. 이러면, 여기 돈 표시 뜰 때가 있어요. 아니, 옷은 왜 이렇게 됐어? 다이아. 너 안 사냐? 어? 얘 이제 와이파이 꺼졌네, 아예?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플러스일 때는, 얘가 이용이 안 되나? 얘가 지금 와이파이 꺼졌잖아.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 아, 버그 같다고 게임 한번 껐다 키라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껐다 한번 킵시다. 아, 이제. 아, 그러네. 역시 오류였어요. 활성화됐습니다.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니까, 패치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 지금은 우리가 돈을 그래, 야. 다이야를 좀 주자고. 다이아 10개 주면 돈 얼마죠? 뭐야. 얘는 주가를 주네? 여보세요. 돈을 주세요. 주가 47? 미쳤어? 말도 안 돼. 아, 지속 수입이라고요? 다이아 근데 많이 필요 없어. 이게 그러면은... 근데 다이아가... 야, 2시간마다 172면은... 씨, 이거는 쓰레기지. 이거는 레벨업을 한번 할 때마다... 사는 게 낫겠는데... 레벨업을 하려면 얼마나 남았어? 50렙. 아, 2시간동안 계속 주가가? 뭐, 어... 뭐 근데... 저만큼만 오른다는 거 아니야? 주가 2만원 마이너스 되는 거 더 공급받지 말자고? 이거? 이거 뭐야. 나도 결국 필요하긴 하네, 이게. 어, 나도 필요하긴 해. 어쩔 수가 없어. 받아야 돼, 저거를. 안 그러면 북극에서 저거 가져야 되는데... 북극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렬이야, 창렬. 나 저기 이제 가보고 싶지도 않아. 저기 안 갈 거야, 이제. 여기서 할래. 여기서 건물도 짓다 보면은... 지금 300씩 오르니까... 야, 금방 할 거야. 어, 금방 해. 금방 할 것 같아. 건물도 짓다 보면 금방 할 거야. 야, 이거 짓는데 돈이 올라. 진짜 신기하네. 이제는 아예 떨어지질 않아요, 아예. 이제는 아예 떨어지질 않아요, 아예. 아, 잠깐만. 이렇게 지면 안 돼. 내가 일부러 이거를 생각해서 지금 이... 여기를... 연결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런 거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작살난다. 재공사 들어가야 된다. 100% 이것도 오르났어, 지금. 이게 지금 더 올리는 게 없다고 뜨는데, 여기 봐봐. 누르면 이게 돼요. 개 같은 거, 씨. 일일이 내가 확인하면서 해야지, 이거. 자, 우와, 돈 8만 6천 원 됐다. 야, 야, 야. 돈 오르는 속도 장난 아닌데? 야, 돈 엄청 빨리 올라. 돈 오르는 속도 장난 아니야. 자, 여기다가 가봐, 있어봐. 여기다가 정보 하나 여기는 여기는 그냥 정보만 하나 있어도 되겠다. 와, 돈 오르는 속도 미쳤네. 아니다. 여기다가는 이렇게 가고 너도 그냥 아예 여기 이렇게 와. 여기도 이렇게 오고 음... 지금 지하철에서 하면 얼마지? 이게 얼마야? 35,000원? 사지마. 어, 뭔가 지금 배열이 이상하다? 어, 이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어, 지금 배열이 좀 이상해. 음. 주가에 대한 설명은 다시 드리자면 저기 적혀있는 주가 크레딧 밸런스는 1분당 크레딧 변동 수치라고? 몰라, 무슨 말인지! 괜찮습니다. 몰라도 되요. 됐어, 올려. 이것도 천천히 눌러줘야 되는 것 같더라. 안 그러면은... 이거 봐. 또, 또, 또. 또 잘못됐다. 오류났다. 38개 안 나온다. 어디 또 내가 올려야 된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